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문 대통령과 손석희의 대담이 그 내용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해당 대담에서 상당 부분 윤석열 당선인을 비판하는 데다가 시간을 할애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번 정권의 실정이라든가 자신의 국정운영 관련해가지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마치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이 별나라에서 온 것 같다라는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전례를 살펴보더라도 이제 물러나는 권력이 그것도 임기가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권력이 아예 대놓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비판을 쏟아냈던 적은 거의 없었던 데다가 차기 정권에다가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깔아 뭉개는 내용의 대담을 진행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문 대통령과 손석희의 대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잊혀진 사람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걸고 넘어지면 물어뜯어버리겠다라는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오늘 탁현민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요 며칠 동안 있었던 문 대통령의 대담 관련해가지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해당 인터뷰에서 방송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물어보니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로남부를 이미 야당 쪽에서 가져갔다라고 비판을 했고 야당이 표현 방식에 있어서 노력을 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요즘은 이준잣대라는 말이 많다면서 이준석 대표로 비판을 했고 이준석의 이중잣대, 윤석열 당선인의 룰, 자신들만의 룰과 잣대를 가지고 있다면서 야당 진영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담에서 인상이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굉장히 비밀스러운 장소였던 청와대를 문 대통령이 손석희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직접 투어를 시켜주듯이 소개를 했었고 해당 인터뷰의 앵커도 본격적인 인터뷰 전에 손석희하고 문 대통령 두 사람이 청와대 곳곳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탁혐인은 인서트 컷 등이 대담 형식에서 프레임 안에 구두가 갇히니까 여러 환경이 노출이 되는 컷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자기들 입장에서 청와대의 마지막을 기록한다는 의미니까 청와대 곳곳을 보여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전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연출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대담에서 침류각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활용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탁혐인은 침류각이라는 것은 원래 비공개로 많이 이용이 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사용을 한 것은 이번에 문 대통령이 처음이라면서 해당 장소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라든가 인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 방한 때 양 정상 간의 친교 행사 등으로 사용을 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번 대담의 마지막 장소로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대담 전에 청와대 여기저기를 문 대통령이 손석희하고 돌아다니면서 보여준 것은 상당히 의도가 돼 있는 연출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청와대 개방 전에 미리 문재인 정권에서 이를 영상으로 공개하면서 좀 긴빼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번 정권이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않는다 구중궁궐에 들어가있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이미지 세신을 위해서 손석희하고 청와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투어도 시켜주고 실제로 지난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이 구중궁궐에 들어 앉아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라면서 자기만큼 소통을 많이 했었던 대통령이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인터뷰에서 탁현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개방 계획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개방 계획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과연 본관이라든가 상춘지 안까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거를 다 열어놓고 사람들을 들어오게 한다면 관리가 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그것을 개방한다라고 하니까 관전 포인트는 어디까지 개방할 수 있을지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며 개방을 하더라도 개방의 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창경군 같은 경우에는 문화 해설사가 동행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일종의 투어를 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보존할 가치가 많고 완전히 오픈할 경우에는 훼손이 될 염려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문화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형식인데 청와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전에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창경군의 형식인데 설명해주는 문화 해설사가 전체 인원을 데리고 청와대 곳곳을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고 끝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탁현민은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지 한번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탁현민은 현재 잊혀지시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가능할지는 자기도 모르겠다면서 본인은 잊혀지고 싶어가지고 혹은 그런데 그 잊혀진다라는 것이 사라지거나 잠행을 한다는 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라면서 본인의 일상을 소소하게 꾸려가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서 제발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후에는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탁현민이라든가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듣고 있으면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금 잊혀지고 싶은 사람이 하는 행동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임기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새로운 권력하고 완전히 지금 각을 세우고 있고 지금 문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동은 사실상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결집을 시켜가지고 차기 정권을 공격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리고 이번 대담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정도쯤 되면은 물러가는 권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할 말이 있더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현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게 맡기고 국민들에게 맡기고 또 입을 다물고 뒤로 빠지는 것이 전례이고 예의인데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자청을 해가지고 무려 이틀 동안 현 정권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게 아이러니하다는 등 이런 식으로 차기 정권하고 각을 세우면서 스스로 지금 논란의 중심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으면서 나는 앞으로 잊혀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행동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탁현미는 퇴무에 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걸고 넘어지면은 물어버릴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문 대통령을 건드리면은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참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오만방지한 얘기를 방송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가 진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문 대통령이 대담을 통해서 차기 정권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내는 모습이나 대통령의 참모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건드리면은 물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그 대통령의 그 참모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문 대통령 주변에 보면은 참모들이 탁현민이라든가 조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눈에 띄고 항상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다 맞다라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만 있으니 문 대통령이 이번 대담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자신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라든가 현실을 직시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탁현민 비서관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자신들을 건드리면은 물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표현은 자신들을 스스로 사람이 아니라 뭐 개와 같은 짐승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 대우를 받고 싶으면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것이며 탁현민은 자신의 바람대로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잊혀진 사람이 되어가지고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말로 자신의 바람이라면은 자신의 입을 누구를 물거나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문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